이런 회사들도 좋지만 탈모드 투자법의 리츠가 고배당 상품이잖아요. 다른 자산, 주식 내에서 배당 잘 주는 자산을 살려고 애를 쓰지 말고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고 부동산도 하며 배당 많이 주는 걸 찾으면 되지. 왜 그 주식 내에서 세그먼트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파고드는지를 잘 이해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천욱입니다. 오늘도 김PD님 함께 하십니다. 김PD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보사님. 오늘은 저희가 얼마 전에 ISA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IRP와 퇴직연금, 연금저축에 대한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럼 연금저축과 IRP 항상 저희가 많이 얘기해주고 계시지만 가장 큰 혜택이라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년에 한 130만 원 가까이 돈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물론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이시고 맥스로 채워야 된다는, 900만 원이죠. 900만 원까지 연금저축이나 IRP를 넣어야 된다는 조건은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래도 900만 원 넣고 130만 원 정도 되는 세제 혜택이면 거의 15%. 이렇게 수익률 좋은 자산은 없으니까 IRP나 연금저축이 참 제일 좋은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만 이 상품의 문제가 이득이 큰 만큼 장기로 운용을 하라고 정부가 만든 상품이다 보니까 중간에 중도 해지하면 이걸 토해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물론 근로소득이 없어서 연말정산 받을 게 없었으면 사실 그런 건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대부분 연금저축이나 IRP는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말정산 받으려고 가입하니까 아무래도 토해내는 게 그 과정에서 수익이 났던 것들, 그런 것들, 면세 혜택 이런 거 사라지면서 대략 16.5%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이래저래 보더라도 가입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IRP는 담보대출도 어려우니까 신중하게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금과 투자에 있어서 단리 투자 있잖아요. 월 초기에 했던 돈의 이자만 받는 걸 단리 라고 하고요. 복리는 직전에 했던 성과가 풀어나 있으면 거기서 다시 또 더 성과가 축적되는 걸 복리 투자라고 하는데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비슷하게 수익률이 가다가도 복리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투자산분법 같은 경우에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성과가 벌어져서 20년이 지났다 그러면 차이가 거의 지금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얼마나 되는 차이입니까? 이게 아마 한 1억 정도의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상당히 큰 차이를 벌어지게 된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조측과 IRP를 비교한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위험자산, 주식에 대한 최대 비중을 리미트를 잡아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정부에서 잔소리하는 거죠. 전부 주식에 투자했다가 너무 망하면 어떡하니. 사실 정부가 왜 이런 걸 하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IRP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부서가 고용노동부고 고용노동부의 성향이 좀 반영돼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30% 정도를 안전자산이 편입하라고 강제로 좀 할당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미국에서 보면 좀 우습겠죠. 401k 플랜 이런 것들을 보면 주식 거의 100%다 하는 플랜들도 되게 많은데 이걸 왜 이렇게 제약을 두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뭐 IRP는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면 한다라며 위험자산에 대한 최대 비중을 70%로 제약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투자자산 배분할 때 약간 신경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양한 계좌에 대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질문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떤 걸 우선시 만들어야 될까. 그래서 ISA, IRP, 연금저축 중에 어떤 것 순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을까요? ISA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ISA는 이제 3년 정도 지나면 인출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만기 전에 인출하더라도 그게 원금만 인출하면 이익난 걸 인출할 때는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 원금만 인출할 때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ISA 계좌부터 일단 만들려고 그리고 또 한 해 한도도 2천만 원으로 제일 크니까 IRP나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맥스해서 1,800 정도까지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ISA는 무려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ISA를 먼저 넣고 그다음에 또 여유도 있고 내가 이거는 좀 안 건드릴 수 있어라고 생각하신다면 연금저축펀드로 연금저축 보험보다는 저는 연금저축펀드를 더 추천하고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해가지고 연말정산 혜택도 보고 또 이거에 대해서 증권사마다 다 다르긴 한데 담보대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연금저축펀드 자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좀 해주기도 하니까 급한 돈들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금저축펀드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IRP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IRP가 제일 엄격하니까요. 교제가 좀 엄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혜택은 600만 원까지인가 좀 납입할 수도 있고 상당히 혜택은 큰 건 알지만 순서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연금저축 계좌에서 SCHD, 슈드를 투자한다면 에 대한 질문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SCHD에 대한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배당펀드라는 건 이거 열광적인 매니아들이 계신 건 아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왜냐하면 지금 같은 장에서는 이거 들고 가시는 분들 참 마음의 고통이 좀 있으실 텐데요. 이제 이런 배당주 펀드들이 좋은 장이 있고 안 그런 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주 펀드들이 좋은 장이 뭐냐면 좀 어떻게 보면 경기도 좀 안 좋고 방어주들 그리고 절대 시장의 금리 레벨이 좀 높은 시기들 2022년, 2023년 같은 때는 그 다우 배당주 펀드들 이런 것들이 인기 좋았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뭐 올해는 엔비디아 광풍에 다 날아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것만 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나스닥 100도 들고 있으면 이것도 가지고 있는 정도로 생각해서 여러 스타일 중에 하나로 갖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왜 저는 배당주 펀드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은 안 하는데 문제가 코카콜라 사례라든가 3M 사례를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 불멸할 것 같고 영원히 배당을 잘 줄 것 같았던 기업들도 여러 가지 외부 충격들이나 이런 것들에 경제의 구도가 판이 바뀌는 시기에는 그 배당이 빛을 잃어버리고 주가가 더 많이 빠져서 배당에도 불구하고 그 투자의 어떤 매력이 사라지는 경우들도 우리가 참 많이 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냥 여러 가지 상품 중에 하나인 거지 이것만 뭐 여기만 하면 된다든가 하는 거는 과정 광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배당주도 같은 경우 좀 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SCHD에 대한 케이스를 여쭤봤는데 혹시 다른 거를 그럼 또 이런 회사들도 좋지만 탈모드 투자법의 리츠가 고배단 상품이잖아요. 그런 거 사면 되지. 이 회사가 기가 막히게 그렇게 계속 앞으로도 배당을 잘 주는 회사를 계속 골라 나간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보다는 다른 자산, 주식 내에서 배당 잘 주는 자산을 살려고 애를 쓰지 말고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고 부동산도 하며 배당 많이 주는 걸 찾으면 되지. 왜 그 주식 내에서 세그멘트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파고드는지를 잘 이해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에 또 뼈를 때리고 끝났는데요. 저는 뭐 아까도 늘 이야기합니다만 주식 내에서 스타일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이게 또 순환이 있어서 이거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제일 위험하고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고요. 투자함에 있어서 좀 원칙을 이야기하면 자산군을 일단 쪼개는 게 그 자산군 내의 상품은 그렇게 아주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채권이냐가 중요하지 주식 내에서 배당주냐 나스닥백이냐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는 주식 그러면 주식을 전체 시장을 사고 부동산 그러면 미국 부동산 전체를 다 사는 그런 식의 상품들을 좋아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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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